안녕하세요. 와 우리 동네에 보신데요. 안녕하세요. 남지연씨. 네. 오늘 저부터 코드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남지연씨의 싱그러운 미소감 화묘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자 오른쪽까지 바라봐주고 있는 대우 남지연씨의 모습인데요. 정말 요즘 긴장한 열일을 하고 있는 대웅이구요. 네 하트도 오먼 네네 아 뭐 요즘 엄청난 열일을 하고 있는 우리 남지연씨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파묘 현장 와보신 때 기운이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우리 현장 와보십니까 어떠신가요? 어 저는 김보은 배우 초배로 오게 되었는데 일단 제가 좀 무서운 꼴이 잘 못 보는데도 좀 너무 흥미롭더라구요. 예고편을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열심히 보라고 하겠습니다. 아니 무엇보다 김고은씨의 친한 친구로 오셨으면 이번에 부담으로 변신다는 느낌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보고 언니한테 소감을 전해주게 되죠. 김고은씨한테 파이팅의 대사를 남겨주시죠. 아 김고은 파이팅! 파이팅! 고맙습니다. 남지연 배우였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요즘 뭐 굉장히 많은 작품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우리 남지연 배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안녕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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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